경민씨 경민씨 어제 그렇게 가버리셔가지고 아... 어제 진짜 개혈 받아서 진짜 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가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대요 돈, 여자, 그리고 돈 예빈이가 좀... 여우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좀 눈치 깠어요 여우인 거 지금이라도 쳐내는 게 어디야? 정말 다행이죠 그럼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? 아 이제 공부해 미친 새끼가 뭐지 보여줄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밥 먹었어? 어 밥 사줄까? 어 어 네? 생깐다면서요 네? 생깐다면서요 아이씨 오늘 할 거야? 네 가봐 뭐 먹고 싶은데? 아니 너? 아니 내가 먹게 퍼줄게 아니 아니 내가 먹게 뭐 먹으시냐고 어... 뭐 먹고 싶은데? 뭐 먹을래? 네 예빈이 먹고 싶은 거 그러면... 예빈이 먹고 싶은 거 골라 이걸로 먹어 세트? 사장님 노량진 닭도리탕 세트 중짜 하나랑 콜라 하나요 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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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갔다 올게 봤죠? 네? 봤죠? 뭘요? 선물이면 다 된다니까 저말로 제가 말했잖아요 저말로 선물 주면 바로 풀린다고 그런가요? 치얼스 아이씨 아 향수 어? 말해 말해 도와줘서 고마워 아니야 나 그냥 남자로서 할 일을 한 거지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생생내거나 그럴 생각은 진짜 일도 없으니까 여보세요? 안 고마워해도 될 거 같아 그냥 못 넘어가는 성격이라서 그냥 안 고마워 한 거지 그래서 어? 나 통화하도록 여보세요? 알겠어 일단 나 지금 밥 먹어서 응 뭐라고? 뭐라고 했지? 아니 닭도리탕 맛있을 거 같아 다 먹었어? 응 하자 잘 먹었어 난 3일 굶어도 끄떡없을 거 같은데 정민 씨 뭐 왜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업됐어요? 네?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예빈이가 사준 어 배야 근데 잠깐만 나 화장실 갔다 어 갔다 갔다 어 네 계산 안 하실 거예요? 어 아 아 네 일단 48,000원 나왔고요 그걸 해줄게요 48,000원 영수증 어떻게 되겠나요? 어 네 일단 뭐야? 계산했어? 어 아 내가 사 내가 사줄래 했어 아 내가 다음에 살게 괜찮지? 어 어 어 아 진짜 내가 사줄래 했는데 아이 아이 그 그럼 내가 진짜 다음에 살게 진짜 약속 어 다음 다음에 사? 아 속이 안 좋지? 채.. 채는다 보라 오빠 채했을 때 뭐 먹어? 오빠가 가스 알맹수 먹어? 아님 아메리카노 먹어? 나 아메리카노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아 그럼 내가 커피 이상할까? 진짜? 엄마 힘들지 않아? 아니 뭐 괜찮 커피 먹고 공부하면 좋지 아 진짜 미안해 내가 직접 살게 어 그 그럼 갔다 올게 어? 커피 카드 줄까? 안 줘도 되는데 그 왜 직업 못 구웠다 아 아 아까 거기에 직업 못 구웠어 아니 보내줄게 보내주는 거 괜찮아? 아 아 보내줄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사줄게 어 여기 앉아있을게 어? 직업 아 직업 아니에요 아니 왜 자꾸 뭘 찍어요 아 아 배고파 저 오빠가 다 먹은 거 알아요? 아 아 뭐야? 어?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야 왜왜 왜왜 커피 쉽는데 아니 커피 똑같잖아 똑같은 커피인데 아니 이거 왜 오빠 이거 먹어 아니 그게 다른가? 저거 오빠가 계산하게 해서 그런 거야? 아니 아니 저거는 내가 나중에 산다 했잖아 아니 저거는 원래 내가 살려고 했고 커피 커피 너가 커피 가격이 아까워? 나 돈 몇 푼으로 이렇게 삐지고 그런 속저분 사람 아니야 아니 내가 돈을 보내준다고 그건 내가 부탁한 커피잖아 내가 부탁한 걸 제대로 줘야지 내가 돈을 줄 거 아니야 오빠한테 어 미안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빠 잘 먹을게 아 아 그게 없나? 잠깐 기다려봐 어디 가서요? 어 휙휙휙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잠깐만 어? 잠깐만 비대물 티슈를 준 거야 지금? 아니 괜찮아 이거 아 사먹었어 맛있어? 응 먹을래? 어 어? 어? 뭐라고 하는 거야? 왜왜왜? 먹는다고? 어 물어봤잖아 먹을 거냐고 A3 물어보는데 한번 먹어봐라 다 먹어 아니 아니 먹으라 아니 바나나 누텔란데 바나나 다 먹었잖아 아니 있잖아 바나나 아니 바나나 누텔란데 나도 바나나 바나나로 그니까 먹어 아 네가 갑자기 나한테 먹으라 그러면 먹으라고 예민이 너 1부터 6 중에 뭐 좋아해? 숫자 6? 1 1? 뭐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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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아 왜왜 아 뿌락쓰는 거 봐봐 아니 데이트 장소 그래서 대학로가 나왔어 시간 있으면 대학로 가서 연극하라 내가 진짜 개 재밌는 연극 알거든 오빠가 저기 티켓 예약할게 갈 거지? 대학로 아니 집 간다니까? 그럼 뭐 이거 이거 오빠가 보여줘 어 예민씨 이거 책? 아 오빠 이거 다음 수업 내가 주면 안 돼? 가방 무거워서 그래 그래 고마워 제가 오늘 닭도리탕도 사고 커피도 사고 와플도 사고 도말론 향수까지 사줬는데 연극을 같이 안 보고 그냥 가겠다 아 씨발 꽃뱀한테 또 당했네 아 진짜 아 씨발 아 씨 아 씨 개얼만 아 씨 야 아빠 야 그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? 엄마 퇴근했어요?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